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한절머니의 한탄을 한번 소개 드리겠습니다. 정규직은커녕 인터넷 자기소개서도 한번 못쓰는데 제대로 취업하기 전에 실직자를 위한 구직급여 신청서부터 쓰게 되었습니다. 취업준비생인 김효진씨 올해 23세가 가방에서 어렵사리 꺼내던 것은 바로 취업희망카드였습니다. 구직급여가 지급되는 날짜를 펼쳐보면서 일당 3만원으로 계산해서 월 90만원 정도가 들어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김씨는 이 가운데 약 40만원 정도를 월세를 지불해야 된다. 6월 21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이청아 김태현 기자의 현장을 취재한 그런 기사 내용입니다. 기사 제목은 취업본서 써보기도 전에 실업급여 신청서 수는 20대라는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가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된 돈이란 사실을 잘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3차 추가경정예산안 총 4조 6,740억 원이 바로 실업급여를 보존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돈입니다. 이 가운데 3조 1천억이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된 돈입니다. 누군가 갚아야 할 미래의 부채를 담보로 지금 실업급여가 지불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실업급여가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분들도 많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런 실업급여 제도도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유지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유지되더라도 상당폭을 아마 삭감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올해 취업시장은 유난히 어렵습니다. 10대 그룹 가운데서도 4대 그룹이 공채를 취소했고 이번 여름을 중심으로써 인턴을 구하는 일조차도 대단히 어렵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리가 들립니다. 이런 일이 한시적이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한 폐렴의 영향력이 본격적으로 밀어덕치면서 매출 절벽은 물론이고 소득 절벽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의 소식이 속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소득 절벽으로 인해서 은행빚으로 근근히 버티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9년까지 가계신용대출은 5대 시중은행을 토대로 하면 월평균 1조원가량 늘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6월 17일 기준으로 보면 6월달 17일까지 1조 8685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3월 2조 2408억 원 정도를 넘었을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보면 2019년도 같은 기간 대비의 2배 정도의 그런 가계 대출 증가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대출도 거의 2019년도의 같은 동월 대비 2배 정도가 넘습니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6월 17일까지 19조 1,199억인데 2019년도 같은 기간에 7조 7천억보다도 2배 이상이 증가한 셈입니다. 가계부채는 여러분이 아마 알고 계시다시피 이미 세계 톱 수준으로 올랐은지 제법 시간이 흘렀습니다. 국제결제은행 BIS에 따르면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대출 비율을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2019년도 4분기 10월과 12월에 95.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인 주요 43개국 가운데서 가장 높은 비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빚 문제가 아주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다음 질문은 향후 전망입니다. 매사를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경기라는 것이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우한폐렴의 장기화가 예상되고 있고 또 이에 대해서 우한폐렴 사태가 진정되더라도 한국에서 고용이 늘어나고 소득 창출 능력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지에 강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불 여력을 초과할 정도로 오른 노동비용에다가 고용에 따르는 추가적인 부담과 제약 조건을 위해서 고용에 대한 디스인센티브 고용에 대한 그런 동기가 부족한 거죠. 그리고 우한폐렴 이후에 국제 교육 환경의 악화 또 난로 옥제는 정부의 전방위적인 반기업 규제 반시장 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것을 예상하는 것이 결코 기후는 아닐 것으로 봅니다. 소득 창출 능력이 저하가 되고 또 특히 국제 경쟁력 하락에 따라서 외화 가득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삽질 같은 엉뚱한 정책과 또 이런 정책들로 인해서 재정을 낭비하게 되고 또 득표를 위해서 재정 수요가 급증하게 되고 그리고 이를 또 만회하기 위해서 국제 발행을 통한 재정 수요 확충 방안을 밀어붙이게 되고 그러면 단기간에 걸쳐서 급속한 재정 건전성 악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신용 등급이 하락하게 되고 경제적 파급과 사회적 혼란이 뒤따르는 이런 것을 예상하는 일은 최악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염두에 둘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은 자신들의 능력에 비해서 너무나 오랫동안 경제적 그런 번영의 길을 달려왔기 때문에 상당히 상황이 악화된 상태를 예상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에게 익숙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세대는 전기가 자주 나가는 정전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전기를 만드는 일조차도 결국은 달러가 있어야 석유나 LNG 등을 사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너무나 당렬하게 이기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는 굉장히 많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교역을 통해서 돈을 계속해서 벌어야 수입품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정부는 여러 가지 특징을 갖고 있지만 그 특징 가운데 중요한 특징이 교역 환경을 계속해서 악화시키는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교역이란 것은 이른바 전쟁이죠. 그 교역 전쟁에서 자국의 군대가 계속해서 불리한 위치에 차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런 바로 정부가 문재인 정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철없는 정책으로 교역 전쟁에서 계속 자국 기업들이 어려움에 차하도록 하고 또 자국 기업들이 계속 바깥으로 떠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이런 정부의 정책들이 지속되는 한 이 나라가 온전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저는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풍요롭게 살아왔고 늘 미래를 대비하는 일을 게을리하는 그런 사회에서 이런 아주 극악한 일어나서 안 되는 그런 시나리오를 제안하고 생각해보기를 권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고 국가적으로 충분히 최악의 상황은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늘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끔은 우울한 이야기가 방송이 되더라도 이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종의 자양분이자 자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어방송을 시작했습니다. GONG 공TV를 방문하셔서 여러분이 구독도 하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